아들 낳으면 야구 시킨다 안 시킨다? 아 야구.. 근데 야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? 나는 할아버지가 시킬 것 같아. 할아버지가 시킬 것 같아. 너는 알겠습니다. 할아버지가 야구해야지 할아버지 시킬 것 같아. 근데 또 야구하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.. 전학섬은 야구 시킨다 안 시킨다? 2세 아들 낳으면? 전 시킬 것 같아요. 야구? 딱 보고 소질이 너무 없으면 안 시키는데 조금 더 괜찮다. 특히 소질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시킬 것 같아. 근데 너는 진짜 알잖아. 얼마만큼 치열한 걸 알잖아. 네가 그렇게 해왔고. 근데 제가 못 이룬 메이저리그 꿈을 아들이 이루어 줬으면 좋겠어. 진짜 선학섬은 아들 야구한다 그러면 엄청 피곤할 것 같아. 자기가 열정이 이만큼 있었는데 애가 그렇게 못 따라와 버리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?